이번에는 길티로 1위 후보에 오른 태민씨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다 이렇게 팬 여러분 덕분에 1위 후보에 올랐네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고 있을 샤이니 멤버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멤버들이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멤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요즘 길티 챌린지가 화제인데요 혹시 꼭 섭외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? 저는 섭외하고 싶은 분 있죠 일단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챌린지를 해보고 싶네요 아 그러시구나 또 같이요? 한 번 음악 뮤직 큐 그냥 저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태민씨의 1위 후보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 오늘 제가 1위를 하게 된다면 특별하게 또 이제 뮤직뱅크 작가님들하고 한번 무대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과연 1위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무대 같이 채채채 해볼까요? 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완벽함 에스파이 무대 채채채 해보시죠 네 뮤직 큐 evento 가사랑 치즈